여기 여기 꿀팁이죠 여기서 날리면 바람에 상처 어아!!!! 바람에 상처 아나님 리장타워에 도착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수 차이 뭐야 이거 아니요 저함 뭐야 여기다가 캠 위치를 두는게 나을까요? 여기 별론가요? 너무 큰가요 여기 안녕 말고 아 이런 진짜 여기다 두면 될까요? 아이고 나 아나 못하는데 나 아나 못하는데 버스 태워준다던데 왜 이렇게 나 아나 못해 아아 저 뭐하라고요 나 따라와 제가 라인하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힐 나는데 라인하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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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메르시 어디갔어 메르시 없어졌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람의 상처 이거 잠깐만 잠깐만 라인 힐 되나요? 나 피 왜이러지?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나 반피 아나 반피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질풍참 빠졌어요 저 힐 되나요 혹시? 바람의 상처 저 힐 되나요 저 힐 되나요 이거? 편지 필 컷 오케이 뚝 빼기 날려버리기 내가 오랜만에 힐 잘 못합니다 내가 오랜만에 힐 잘 못합니다 내가 오랜만에 힐 잘 못합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인지인지 힐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달래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인하르트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뭐야 DJ야? 오케이 뽕 준비됐대요 뽕뽕 받을 사람 말해달래요 아나 물리면 말해달래요 아나 물리면 말해달래요 알겠습니다 아나 물리면 말해달래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대요 좋습니다 방패되는 중 1500 1400 1379 1329 벤지 반피 1318 1236 925 615 307 82 오케이 뺄게요 이제 인맨티브에서 봤는데 궁 썼을때 아나보면서 돌진하랬는데 내가 아나를 안봤나? 나이스 아나 수면척 빠졌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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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한 대 메르시 궁까지 빠졌다 겐지 궁 메르시 궁 빠졌어요 반짝먹어 반짝먹어 위도우 나왔대요 위도우 나왔대요 뚝배기 조심 체력 200이야 뚝배기 조심 나이스 구운몽님 나이스 구운몽님 바깥에 안주 강렬 메이 하나 남았네요 바라메스 상처 오케이 어허 저 가만히 있을게요 힐좀 주실수 있나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오케이 가만히 있으면 근데 뚝배기 날아갈 것 같거든요 흘봤다가 라인하르트 궁쓸께요 어 잠깐만 메리시 메리시 반피 잠깐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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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려주세요 라인하르트 살 수 있나요 아 뒤에 위도우 뒤에 위도우 있데요 우리 우리 제냐타 제냐타 얼어요 멜리시 죽먹질한다 멜리시야 멜리시 나이스 멜리시 피일 나이스 와 나 하나 잘했다 야 죽가 나 하나 잘한거 같다 점수 1대 10 야 야 왔냐 저기 야 유감의 오감으로 학살님 일상생활 가능하신가요? 나 닉네임 학살이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닉네임 왜 학살이냐 자 파울이 타임 여기는 전장이 아니죠 우리들의 무대입니다 즐겨보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바라메스 상처 어허우 겐지 챙겨내기 빠졌어요 아 잠깐 메이 오케이 벽 잘못 잡네 아 이제 딱 달려 메이필 여기서 돌진하면 하나는 얻어 걸린다 인정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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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살려주세요 라인 살려줘 라인 살려줘 라인 살려줘 아하하하하 오케이 얼었어요 얼었어요 야 버튼 먹어야 되더라 뭐해 라인 하트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겐지 뚝배기 날라갔어요 괜찮습니다 금방 태어나서 올거에요 근데 이거 뽀로 깠거든? 아 뽀로비네 운도 실력이란 말이 있죠 운도 실력이란 말이 있죠 정면에 위도 방백 바라메스 상처 나이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뚝배기 날리버리기 제가 하나 납치해 갈게요 여기서 여기여기 혹시 와주실 수 있나요?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다시한번 승돌이 갑니다 발자국 소리 들리죠 안 돼 저 포탑이야 얘네 기지에 포탑 있잖아 이거 어떻게 봐 아 저만에 왜 던지는거야 짜증나게 아 으어어어 어허 바람에 상처 날리빨 바람에 상처 바람에 상처 어허 빨리 딜고 먹을라면 웃게 여기다 아 아 와 이거 진짜 납치하는 각이었는데 정한번 똥 줘 똥 줘 똥줘 얼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테요 괜찮테요 어허 오케 렛스고 오케이 갑니다 저 오우 비빌 이유가 없대요 이유같지 않은 이유 아이유 이유식 죄송합니다 비빌 이유가 없지만 비비로 왔습니다 으아아아악 바람의 상처 이렇게 하고 일자로 맞추고 오케이 좋아요 제가 2인벤 팁 게시판에서 봤죠 바람의 상처는 일자로 여러명이 맞게 날려야합니다 아 오케이 좋아요 아아아 나 계속 똑백이 터지는 애들한테 웃음 웃음 유가메 오가므로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방심하지 않고 갑니다 나는 익을수록 커파치 바람에서 상처 오케이 바람에서 상처 나는 이누야샤다 이누야샤 살쪘네요 거점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방패 오케이 겐지 들어갔고요 디바 들어갔고요 디바님 들어갔고요 아나님 들어갔고요 저 저 죽겠어요 다 들어가다가 각이다 아 와 메이 반필 메이 필 메이 딱 필 얼었어요 여기다 빵 꽝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구만 감 잡았어 아나님 오시나요? 이제? 오케이 감사 감사 오케이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나 가만히들 ふふ 어 확살림 죽겠다 바람에 상처 어디서 낙살 시키려고 해 어디서 어디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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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이죠 여기서 날리면 바람에 상처 바람에 상처 아나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저와 가까이 붙어있고 싶은 그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왼쪽에 뭐 있어요 뭐지 저거 여기다 아 아니네요 이렇게 휘두면은 망치 범위가 넓어지죠 바람에 상처 오케이 p1 루시우가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 루시우 거점 여기 가문은 낙사 당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뚝 빼기 달려버리기 여기 꿀팁이죠 여기 있다가 나오는 순간 꽝 오케이 이러면 공한 30포 찹니다 으아아아아아 어 잠깐만 오케이 저는 살게요 여러분들 화이팅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와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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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타오랍니까 여러분들 어 딸친다 딸 그만 쳐야죠 저 혹시 이 죄송한데 이 부분 같이 음성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아 나가셨네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됐는데 일단 칭찬드리고 대신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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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